아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영특영성입니다. 사이버재물재탕 무당입니다. 무당의 망신이죠. 이건 그냥 망신이에요. 요즘은 사진 찍은 날짜가 휴대폰에 기록이 되니까 재탕 사진 쓰다가는 바로 걸립니다. 자, 내용을 보실게요. 사진을 요구하니까 이런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 사진이요. 5월 24일날 요구한 사진인데 알고 보니까 자, 리사이즈드로 보이시죠? 작년 9월 2일날 찍은 사진이에요. 이걸 잔뜩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보면은 이게 다 작년 9월 3일, 2일날 찍은 거고요. 제대로 찍은 사진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5월 24일 차 보이시죠? 일치하는 거. 근데 이게 추건 카드도 없고 이 초가 본인 초인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무당이 대하는 태도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고 해도 모지랄 판에 자, 무단으로 명예훼손시 법적 초침을 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같죠. 자, 이렇게 고수를 좋아하는 무당들은 대부분 이렇게 불량이나 사기성 무당이 많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